근데 약간 성공개로 하나가 나갔어 응 그거 그거? 새끼? 야 그럼 왜 나보면서 얘기하는 거야? 야 차라리! 야 그게 제 글자인데 왜? 욕 아니야 아는데 왜 그게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잖아 왜 그럼 빼고서 왜? 아기돼지 새끼돼지 약간 새끼가 왜 아기돼지 왜 새끼를 나보면서 얘기하는 거야? 뭐야 뭐야 왜 이래? 왜 왜 아 그거 말해도 돼요? 아기돼지 새끼돼지 게임 그러니까 아니 이걸 돼지라고 얘기해야지 날 보고 새끼? 그 제가 그것도 봤어요 수영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좀 플렉스를 하셨잖아요 바디거시로 비록 아니야 비록이야 제가 너무 좋았네 모르고 쩔쩔게 여기에 있는